나, 나야 천천히 나와 아니야 많이 안 기다렸어 근데 씻고 나온 거야? 아... 늦게 나와도 되는데 그래 들어갈게 실례합니다 아니야 엄청 깨끗한데 그래 나 여기 앉아 있을게 어? 어... 아 나 안 그래도 너 배고플 거 같아서 내가 그... 별건 아닌데 네가 떡볶이 좋아한다 그래서 나 집에서 떡볶이 해왔는데... 이거 근데 맛없으면 안 먹어도 되니까... 먹을래? 맛없으면 남겨도 되니까... 너 맛없다고 그... 억지로 참고 먹지 말고 맛없으면 남겨 아... 알았어... 머리 말려 나 그 정도 기다려줄 수 있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? 뭐... 뭔데? 아... 아... 가만 있어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? 목걸이 예쁘다 그래? 아...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... 떡볶이 얼른 먹자 너무 기대하지마 너무 기대하지마 그냥 집에 있는 재료 대충 대충 요리한 거야 정말 아니 먹여준다는 게 아니라... 이거 잡고 먹으라는 거였는데... 맛있어? 어? 어? 나는 내가 먹을게 아... 아니야 나 괜찮... 아... 나 괜찮은데... 어... 괜찮네 나는 근데 내가 매번 먹던 맛인데 어? 내가 예쁘다고 한 거 입었네 당연히 기억하지 내가 그거 보면서 예쁘다고 했잖아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었는데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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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할 정도로 잘 어울려 어? 어? 어... 진짠데 응? 응? 오늘 뭐 할 거냐고? 어... 글쎄... 나... 떡볶이 해온 거 말고는... 아무것도 생각한 거 없는데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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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. 나 내일 아무것도 없는데... 어? 어? 근데 나 집이 가까워서 버스 끊겨도 그냥 집에 걸어가면 돼 바로 앞인데 뭐 10분이면 가 고마운데 괜찮아 너도 혼자 편하게 쉬어야지 나 괜히 눈치 없게 잔다고 그러는 사람 아니야? 너 이거 먹어 오늘따라 되게 좀 덥다 내가 떡볶이를 좀 맵게 했나? 어? 아니 나 괜찮은데 그러면 그냥 뭐 수관 이런 거 있어? 어? 내가 해도 되는데 고마워 배불러? 배불러? 좀 쉬고 있을래? 나 이거 설거지 좀 할게 너 쉬고 있어 나 이거 설거지 할게 어? 왜? 어? 뭐.. 뭐라고?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해도 되냐고? 뭐가 하고 싶은데? 말만 해 뭐 하자 나 오늘 시간 많다고 했잖아 어?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자 어? 어? 아... 아니... 내가 언제 싫다고 그랬어?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근데 그렇게 뒤에서 안고 있으면 나 땀 냄새 나지 않아? 올 때 좀 더워서 땀 났는데 다행이다 아니야 나도 좋아해 뒤에서 이렇게 누가 안 해주는 거 나도 좋아해 저기에 있잖아 저기에 있잖아 저기에 있잖아 어? 아... 미안 어? 왜? 나 뭐 묻었어? 저건 뭐야? 왜? 손이 중독입니다. 뭐? 너가 막아야됨? 너무 인간을 믿지 않도록 하셔도 됩니다.